동네의 구경꾼들은 뚜루게 아니면 송곳이오 송곳하면 갈아꽃일세 지아버지 갓이나 찾으랄까? 갓을 갖다 못사는데 똥꾼이 겨우므로 너넌간 술장 살만한데 얻어들끄니 이게 아는 수가 자가 몇 개 찢느냐 하면 지냄자들 다 안찾아가지 모줄이 잡는 쪽쪽 찢어버리는데 이리 보금 처리보하두 내 아버지의 가슴 아니에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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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부리라 개는 비록 갖고 갔다만 모자를 보이던 일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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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라 첫눈 쪽쪽 찢어버리니 제임자들 달래든 얘기는 내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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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때를 당해 갈래는가 너도 쓰고 왔더니 큰일 났구나 모두 다 찾아 쓰고 다라는 랜지 같았나겠는데 통영통랑 등사립에다 공단 가끈다라 턱 들더니 통영통랑을 등사립에다 공단 가끈 처부 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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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영통랑 아멘